우리 혜인씨 많은 분들께서 사랑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괜찮으시다면 우리 오른쪽에 계신 분들께 기자 여러분들께 우리 손으로 카트 한번 부탁드려도 괜찮을까요? 손하트로 네 손하트 아 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있는 우리 팬 여러분들과 기자님들께도 혜인씨가 사랑하는 베이스마스 데이트의 손하트를 방금 방금 날려주시고요 자 무실군사람 우리 혜인씨 바로 왼쪽편에 우리 혜인씨와 동일한 저희가 등신대를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본인은 똑같아요 우리 등신대와 함께 멋진 포즈 내가 암공상점 에브리타임의 대표 모델이다 이런 포즈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한번 기대해서도 좋을 것 같고요 네 음수소리를 한번 착취해 올려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아 감사합니다 저희는 우리 가운데 있는 우리 기자님들께도 포즈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공상점 에브리타임의 대표 모델 우리 경혜인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왼쪽에 있는 기자님들께도 한번 포즈 부탁을 드려도 될까요?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혜인씨 저희가 보시는 것처럼 멋진 곳에다가 우리 혜인씨만큼 멋진 사인을 한번 부탁을 드리도록 할게요 가장 크게 가장 멋지게 전반장을 빛내두고 있는 우리 혜인씨의 멋진 사인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사인과 함께 다시 한번 포즈를 우리 오른쪽부터 한번 부탁을 드릴게요 네 오른쪽에 있는 우리 기자님들께 네 다시 한번 네 아유 보여야지 네 그리고 가운데 있는 우리 기자님들께도 멋진 포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배우 장혜인입니다 너무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많은 팬 여러분들하고 기자님들 시간 귀한 시간 내에서 이렇게 이렇게 많은 분들이 막 계신 줄 정말 몰랐는데 귀한 발걸음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이제 2018년 얼마 안 남았는데 여러분들 연말 따뜻하게 사랑하는 사람들과 좋은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마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우